네 그러면은 아 여러분이 잘생긴만큼 멋진 노래로 여러분을 매료시키는 우리 하동진씨의 무대를 만나볼까요? 만나볼까요? 네 이 무대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하동진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옆에 누군가 있어 말을 못하니 널 하나 생각뿐인데 지난날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대로 묻어버릴까 늘 남아도 줄 수 없는 보고픈 날인 겁니다 미속으로 살처가는 너의 모습이 너무나 슬퍼 너무나 슬퍼서 가슴에 미쳐있는데 상처받은 내 곁을 안아줄 수 없겠니 네 옆에 누군가 있어 말을 못하니 너가 나 생각뿐인데 지난날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대로 묻어버릴까 지난날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대로 묻어버릴까 지난날ري세 지난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맺혀있는데 상처가 된 내 영혼을 안아줄 수 없겠니 상처가 된 내 영혼을 여러분 지금 있을 거부터 자꾸 여러분 사랑을 한 번 해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 부르실 수 있죠? 그래 가시죠 사랑을 한 번 해보고 싶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놓고 되시고 bisog 한받치지 잘 Mu수 사랑에 한 번 빠지고 싶어 아주 멋진 여자를 만나 사랑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을 둘이서 걷고 싶어요 마음이 불타오라고 눈물마저 돌려요 우리까지 세워있어 나를 위해 무엇을 했나 세월이 담아기 전에 그대와 둘이 밤을 지새면 친한 나를 느끼고 싶어요 사랑을 한 번 해보고 싶어요 매력있는 여자를 만나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그녀와 함께 믿고 싶어요 나은 속도는 아쉬워 차올라요 눈물마저 그노래요 지금까지 사랑해서 나는 뒤에 무엇을 뺐어 세월이 나가기 전에 내 모습이 변하기 전에 사랑하는 그대, 그대와 둘이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지난 날을 잊고 싶어요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자외선 차단 선명한 시야 HB 서클러스가 1 플러스 1, 2개가 구리요 나이 늘어서 무슨 운전자 보험?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운전자 보험 아버님, 어머님 운전자 보험 가입하셨나요? 65세 이상 차가 운전자 12% 시대 갈수록 늘어가는 노인 운전자 수 계속됩니다 지금 버터 trou ה 계열이